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시 장맛비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늦은 밤부터 전남 남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비가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에서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와 제주 남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의 제주지역으로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으로도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전남과 경남의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주말이 지나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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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